우리 둘이 텔레파시 게임에 뭐가 있을까? 여태까지 했던 텔레파시들을 한번 해볼까? 응 탄산음료, 이웃음료 진짜로 하나 둘 셋 탄산음료 오! 아 웃는 거 같아요 아리가뚜고자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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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, 바다 아.. 하나 둘 셋 바다 아리가뚜고자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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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면 짬뽕 짜장면 짬뽕 이건 진짜 100%야 왜냐면 서로가 알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짜장면 와우 아리가뚜고자임스 이 시청자처럼 나한테 라멘 규동 와아 잠깐만 이거 틀리겠다 잘했는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라멘 와! 라멘 와! 아리가뚜고자임스 빌딩 땅 와 빌딩 땅 진짜 웃기다 부동산이 돼 빌딩 땅 근데 이게 무슨 질문이 커플한테 질문이 왜 그러는 거야 그냥 그런데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셋 빌딩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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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떡하나 소바와 우동 와! 소바는 차가운 소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건 아 진짜 하나 둘 셋 소바 와 재밌다 와 재밌다 와 재밌다 근데 2초만 해 아니 어떻게 될지 2초만 해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리 와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 아이 와 진짜 깨끗해 아 이거 진짜 안 돼 안 돼 와 이거 진짜 아 카리네 무지까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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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무지까싱 지금 자 네 네 네 제주 알리는 동다치 이마 네마스 V.S. 주토 모토 미루 그래 자자 보자 자자 보자 하나 둘 셋 자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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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